왜 안아? 늦어서 미안 우리 공주님 충전했었군요 너 뭐야? 실버라인이 김선주 사장입니다 내 부탁을 들어주면 10억을 다 드릴 수 있습니다 나 김선주 대신 실버라인이 사장이 되십시오 왜 안아? 테크닉을 많은 사람들 중에서 진실을 알아야 왜 인골이 됐는지 알 수 있겠죠 사장님 진짜 똥통에 빠져 죽는 거야? 시간이 없습니다 가슴이 나..